오늘 보여드리고 얻는 상경동 경북대학교 북문쪽 방향 미리네의 빌이라는 곳입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 편이 실내체육관이 보이고 건물 왼쪽으로 보면 로데오거리와 경북대학교 도서관이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네의 빌이고요. 지금 보여드릴 방은 103호입니다. 물론 다른 방도 있겠죠.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쪽은 가격도 저렴하고 깨끗하고 그런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깨끗하고 중문도 있고 가격도 선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침대가 있고요. 가격도 적당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실에서 방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네의 빌이었습니다. 빈방.co.kr에서 미리네의 빌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 난방이기 때문에 난방비 라든가 전기세가 또 저렴합니다. 주인이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